여러분 안녕하세요. 하설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뭐랄까요? 이게 진짜인지 주작인지 뭔지 구분이 잘 안되는 그런 어질어질한 사연을 가지고 왔습니다. 아니 솔직히 말해서 이 상황이 반대였다면 그런 의심을 안했을텐데 어쨌든 한번 봅시다. 뭐라고 하는지 제목 우리 아기는 너무나 소중해서 당연히 천 기저귀를 쓸 생각인데 시어머니가 저 혼자 빨래를 하래요. 남편도 그렇고 이 그지같은 것들 배신감 어쩌면 좋을까요? 원제 일회용 기저귀 고집하는 남편놈과 시모 아기를 키우고 있는 분들께 질문드립니다. 천 기저귀대 일회용 기저귀 이 둘 중에 여러분들은 어떤 걸 쓰고 계세요? 아 물론 다른 사람들이 어떤 기저귀를 쓰든 제가 관여할 바는 절대 아니겠지만 저희 아이만큼은 무조건 천 기저귀를 쓰고 싶거든요. 너무 소중하니까요. 참고로 저 지금 현재 임신 8개월 차 됐어요. 그리고 제가 이러고 싶은 이유는 일회용 기저귀에 몸에 너무 안좋은 성분들이 많다고 들은 것도 있고 아기 역시 불편해할 게 뻔히 보이거든요. 그거 통풍도 잘 안되고 그지같잖아. 그런 반면 천 기저균 너무 좋으니까 그래서 엄마인 제가 힘들고 불편한 걸 다 감수해서라도 우리 소중한 아기만큼은 꼭 천 기저귀를 쓰게 해주고 싶거든요. 그런데 남도 아니고 애 아빠라는 저희 남편놈이 죽어도 싫다며 반대를 쳐하네요. 아 뭔 소리야 그냥 남들처럼 편하게 일회용 기저귀 쓰면 되는 거 아니야? 아니 왜 너는 물론이고 나까지 고생을 시키려고 드는 거야? 등등등 자기는 죽어도 그렇게 안 할 거라며 막 난리를 쳐요. 이거 말이 안 통하고 너무 답답해서 시모한테도 한번 물어봤거든요. 그랬는데 헐 시모도 똑같은 소리를 해요. 아이고 힘들게 사서 고생할 생각하지 말고 그냥 편하게 일회용 기저귀를 써라 이러면서 저한테 한소리 합니다. 기분 더럽게. 그리고 이런 두 사람과 달리 오직 딱 한 사람 저희 엄마만 천 기저귀를 꼭 써야 한다며 신신당부를 하시더라고요. 네 저도 바보 아닙니다. 일회용이 더 편한 거 알아요. 왜 모르겠어요. 그런데 아기한테 천 기저귀가 훨씬 더 좋으니까 이러는 거고 게다가 이게 뭐 그렇게 힘든 거 아니잖아. 그냥 조금만 같이 고생을 하면 되는 건데 왜 아기한테 더 안 좋은 걸 채우냐며 답답해합니다. 뭘 안다고 지가. 여하튼 지금 상황이 이러다 보니까 저랑 엄마랑 한편 또 남편놈이랑 시모랑 한편 이런 구도가 됐고 매번 이 주제로 계속 싸우고 있거든요. 특히 남편놈은 그럴 거면 아예 각서를 쓰라고 합니다. 만약 끝까지 천 기저귀를 쓸 것 같으면 너 혼자 하라면서요. 자기는 절대 죽어도 안 할 거니까 각서 쓰고 할 거면 혼자 다 해라 이러고 있어요. 아니 장난하나? 천 기저귀 쓰는 거 이거 힘든 거 뻔한 일이잖아요. 그런데 남도 아니고 애 아빠의 남편놈이 이딴 소리 하니까 나 지금 너무 서럽거든요. 같이 해야지 빨래도. 이런 인간을 어떻게 설득할 수 있을까요? 뭐 괜찮은 타협원이라도 있으면 조언 좀 해주세요. 뒤에 후기 있습니다. 댓글 1번 그래요. 아기 엄마의 쓴이가 알아서 똥 기저귀 씻고 싼고 등등 니 스스로 다 하겠다는데 이걸 누가 말리겠나요? 애 낳고 니네 엄마랑 쓴이랑 둘이 알아서 다 하겠다 이러고 남편이나 시모한테는 아예 손도 대지 말라고 하면 다 해결됩니다. 아무도 뭘 안 해요. 못하죠. 2번 아니 이 여자 뭐야? 미친 건가? 아니면 뇌의 기저귀를 찼나? 니가 하겠다고 그렇게 고집 부를 거면 그 똥 기저귀 빠는 것도 그럼 당연히 니가 혼자 다 알아서 해야 되는 거 아뇨? 그게 계산이 맞는 거잖아. 어? 3번 야 이거 뭐냐? 보통 이런 경우 친정엄마가 더 말리지 않냐? 여기는 거꾸로 됐네. 헐 대댓글 그러게요. 뭐 그래도 시집 하나는 잘 간 것 같네. 끌 끌 끌 끌 끌 4번 아니 옛날이야. 일회용 기저귀가 아예 없었던 시절이니까 어쩔 수 없이 천 기저귀를 쓴 거지. 그게 뭐 좋아서 썼겠냐? 그거 빠는 것도 다 일이고 아니 그걸 떠나서 천 기저귀 따위 흡수가 좋을 거 같아? 이리저리 다 세고 오줌똥 치고 가반다. 그거 남편이 안 시키고 너 혼자 다 처리할 수 있냐? 애가 똥을 싸가지고 짓눌린 거 다 깨끗하게 빨아낼 수 있냐고. 야 수도세 오지게 나오겠다. 끌 끌 끌 끌 아니 그리고 이런 반대를 뚫고 네가 억지로 하는 거면 네가 알아서 해야지. 왜 힘들게 일 끝내고 집에 온 남편한테 애 기저귀 빨래까지 시켜? 할 거면 거기 찬동한 니네 엄마랑 너랑 둘이서 해야지. 그래 이왕 하는 거 쭈그리고 앉아서 방망이질도 해라. 애 낳고 몸도 안 풀렸는데 참 잘하겠다. 끌 끌 끌 아니 세상이 이렇게 좋아졌는데 지 혼자 뒤로 오라이하고 자빠졌네. 거기다 말끝마다 남편놈 남편놈 이제 아유 웃기는 마누라년이야 유난이다 유난 5번 저기요 본인 생일에도 천으로 하고 살았던 거 맞죠? 6번 이제는 하다하다 시대와의 기싸움이라니 가슴이 웅장해지는구만 진짜 미쳤다 미쳤어 아주 그냥 제대로 미쳤구만 7번 쓴이는 혹시 내가 이래용인가 그래서 생각이라는 걸 한 번 하면 내 슬퍼가 다 파괴되고 그래요? 8번 내가 너처럼 처다일 때 좋은 엄마 환상이 젖어가지고 천 기저귀 20개 샀다가 피똥 쌌던 여자다. 그냥 딱 일주일만 버텨도 내가 너 인정한다. 한 번 해봐라. 9번 어? 어? 이거 뭐야? 뭔가 좀 반대로 된 것 같은데 기분 탓인가? 그런 건가? 어 그렇구만. 10번 이 사람 진짜 돌았네. 뭐 자신 있으면 한 번 해보든가. 천 기저귀 빨고 밥 해놓고 애 키우고 집안 청소해놓고 등등등. 집에 있는 사람이라면 이게 기본인 건 알고 있겠죠? 그게 아니고 만약 빈대처럼 하루종일 팽팽 쳐놀면서 남편한테 청소해줘, 설거지해줘, 기저귀 빨래해줘 이 지랄 할 거면 그냥 지금이라도 애 낳지 마세요. 추가 제가 글 올린 지 이제 4시간 정도 지난 것 같은데 너무 답답한 마음에 추가 글 올립니다. 아니 처음부터 쓸데없이 밑에 달려있는 댓글부터 보지 말고 제가 쓴 본문을 먼저 읽어주셨으면 좋겠어요. 지금 누군가가 제 글을 남쪽 사이트에 퍼가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는데 아니 갑자기 남자들이 우르르 몰려와가지고 나를 비난하고 있네. 괜히 이런 댓글 먼저 보고 이상한 편견 생기면 나만 억울한 거 아니야. 그러니까 본문을 먼저 읽고 오세요. 다들 알겠지만 엄마인 여성분들과 친정엄마의 경우 부모가 좀 고생을 하더라도 아기한테 나쁜 일회용 기저귀보다는 천 기저귀를 쓰라고 할 거고 그지같은 남편놈들과 시자들이야 그저 지들 몸만 편하려고 일회용 기저귀만 쓰려고 한다는 거 다들 잘 알잖아요. 그러니까 저랑 저희 엄마만 이런 게 아니라는 걸 여러분이 대신 말 좀 해줘봐요. 뒤에 후기 하나 더 있습니다. 댓글 1번 님 아까부터 자꾸 본인이 고생을 하더라도 고생을 하더라도 이런 소리 하는데 네가 말하는 그 본인이 도대체 누구예요? 진짜 본인 맞아요? 네 말 맞다나 남편놈이 다 대신 해결해 주길 바라는 거 아니고? 그렇게 하고 싶으면 염병 떨어대는 지금 네가 하라고요. 그럼 남편도 뭘 안 할 테니까 천 기저귀는 쓰고 싶지만 또 그 똥 기저귀 빠는 거 죽어도 하기 싫다 이거 아니야. 이 그지같은 못돼 처먹은 싯보가 제일 문제라는 거 정말 몰라요? 그리고 남편놈이라 불리는 그 남자의 배우자는 대체 뭐라고 불러야 됩니까 우리가? 마누라년? 아내년? 여자 이제 보니까 그냥 미친 답장나였네. 야 이런 사람들이 옛날에 그 뭐의 아나키 같은 걸 하는 거구나. 덜덜덜덜덜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벌써부터 아기가 불쌍해. 어이고 태어났더니 어떤 게 엄마라니 헐 남자는 개뿔 염병하네. 야 나 여자인데 너 앞으로 절대 무조건 천 기저귀 쓰고 일회용 기저귀로 갈아타지 마라. 꼭 반드시 끝까지 천 기저귀 쓰고 그거 똥 네가 다 빨고 해. 알았냐? 4번 저도 여자예요. 쓴이한테 한마디 해주고 싶습니다. 이렇게 멍청하고 고집센 것들은 그냥 아기도 낳지 말고 평생 지 혼자 살다가 도태돼 사라져야 한다고 봐요. 너 말이에요 너. 5번 아니 얘가 아까부터 자꾸 입으로 똥을 싸고 있네. 뭐 당연히 조작이겠지만 아니면 진짜 미친 거고. 근데 할 뜻이 그렇게 없나? 거기다 또 뭐? 똥 치우는 건 하기 싫어? 엄마 맞아? 우리 언니가 소아과 의사다 이 년아. 천 기저귀 그거 절대 쓰지 말라더라. 환경에 좋은 거 하나 빼고 애나 엄마한테 고역이라고. 좋은 거 없대? 추가 2. 네 그래요. 저도 이제 잘 알겠습니다. 여기엔 저처럼 열심히 사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걸 말이죠. 세상에 여기가 남초도 아니고 여초인데도 겨우 이딴 반응이라니 기가 막혀요. 만약 여러분들 인생이 잘 안 풀린다고 느낀다면 그거 그냥 다 엎고 당연한 결과니까 다 받아들이세요. 천 기저귀 귀찮다고 일회용 기저귀나 쓸 정도로 게을러 터졌으면서 인생이 잘 풀리길 바라면 안 되죠. 안 그래요? 댓글이 봐. 와 크크크. 추각을 진짜 기가 막히네. 진짜 미쳤나봐. 아 그래요. 예예. 열심히 한번 해보세요. 남편이랑 시댁 도움 절대 바라지 말고 네 스스로의 힘으로 엄마랑 열심히 애 기저귀를 뗄 때까지 천 기저귀 쓰면서 쓴이의 그 부지런함을 반드시 증명하길 바랍니다. 알겠죠? 클클클. 그래. 아직은 애가 뱃속에 있으니까 자신만만한 거지. 그러니까 이딴 한가한 소리도 입에서 나오는 거야. 한번 놔봐봐라. 클클클. 미친. 그러나 네 인생은 뭐 잘 풀릴 거 같냐? 클클클. 옛날에 이 사연이랑 반대 사연 한 번 있었던 것 같은데 시모가 엄청 옛날 사람이고 자기 이제 천 기저귀를 써라 이래가지고 며느리를 압박하는데 문제는 자기도 아들 키울 때 천 기저귀를 안 썼다는 거죠. 그런데 보통은 그렇잖아. 경우가 좀 이상해요. 친정 엄마가 딸한테 이렇게 하라는 경우가 있습니까? 물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말이죠. 애한테 기저귀 알레르기 반응이 있다든지 뭐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말이야. 이상합니다. 요즘 기저귀 좋지 않습니까? 통풍 잘 되고. 아무튼 쓰니 힘내서 꼭 끝까지 하길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